금식 모든 멍해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지배드리며 헐벗은 자를 보멸이 피며 오오니 볼륵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소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호의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지 될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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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